음악 1972년 8월 13일에 처음 에덴교회가 설립이 되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4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보다는 좋은 건물, 아주 훌륭한 건물 가운데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많은 헌금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아름답게 운영이 되어서 특별히 일부 성가대도 생겨서 딱 이렇게 가운을 입고 멋있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에덴교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오늘 46주년 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데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가 당시 여러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했습니다 물질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독식함으로 인해서 경제는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다 했지만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풍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가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경제적으로 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지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가득했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이중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절기를 지키고 성회 모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구분되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성도들이 내려가니까 자꾸 남유다의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의 생각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염려한 나머지 예루살렘 이세가 남쪽에는 내려가지 말라 대신에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절기를 지키고 베델에서 성회로 모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이던 그 모임을 모방해가지고 베델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자꾸자꾸 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고 많은 예배에 집중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와 소대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짐승 중에서 아주 토실토실한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많은 희생, 제사, 재물을 드렸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3절겠습니다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을 생각하면서 모방해서 그들이 성가대도 만들고 음악도 악기도 동원해서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모방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많은 사람이 회집하고 또 많은 예물도 모여지고 또 많은 아름다운 음악하는 것으로 인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북이스라엘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죄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착각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회집하고 예물들이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러 퍼지고 또 그 찬양을 들은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좋은 예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시대 북이스라엘로 동일한 예배처럼 보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한 일은 계속적으로 죄악은 계속적으로 범하면서 그러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착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내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누가 내가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성회를 만들었는데 만드시는 분이 너희들의 예배를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생각들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집하여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는데 그 경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 왜요? 위선적이고 기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6주년에 이 에덴교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있어야지만 오늘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밝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예배의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신전의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지게 된다면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6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소 안에서 은혜가 없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6일의 시간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일의 시간 앞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사모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제가 주신 귀한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성소 밖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한두 시간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6일의 귀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겠냐 오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음악도 동원하고 절귀도 지키고 성회도 지켰는데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습 가운데 6일 동안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예배다 삶으로 증명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루를 지키고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구분하는 것처럼 6일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진정한 주일 성수가 되고 또 10의 일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10의 일을 드렸지만 10의 9를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는가 나의 돈을 사용하는가가 포함되어질 때 진정한 11조가 드려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6일 동안 살아갈 것인지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건 이 말씀은요 아모스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모할 때 이 말을 자꾸 사용을 해요 정의를 물같이 이러면서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성경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주일날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 줄 알고 아멘 하는 것이 예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가 삶의 현장의 6일 동안에 오직 정의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 있어야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받으면서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의를 쉽게 말하면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잣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평한 잣대를 가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평한 잣대가 사라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호텔만 지나가도 좋은 차는 경례하고 좋지 않은 차는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라 정의는 말씀드렸죠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정의라면 공의는 정직한 저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내 삶을 개혁하고 바꾸어 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판사도 편협된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우를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은 정말 어렵도록 힘들도록 판결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제가 목회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분은 가난하니까 대충대충 해도 돼 저분은 부호하니까 잘 모셔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정의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정직한 저우를 사용하지 못하고 약간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것이라 우기며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는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삶 바로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비가 늦은 비로 옵니다 1년에 두 번 오는데 그 늦은 비는 엄청난 비의 양을 가지고 비를 막 뿌리고 나면 그토록 말랐던 이 땅이 강이 거침없는 폭포가 되어서 물로 쫙 지나가게 되면 그 물이 지나갈 때는 어떤 방해물도 싹 사라지는 것 그만큼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배경이 바로 늦은 비가 올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때 편견이나 뇌물이나 타락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고 악을 합리화하는 일로 또 악과 타협하는 일로 차별과 눈속임의 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막히지 않도록 완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 6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6주년 된 에덴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순기능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행동하는 사유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선수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로부터 실천하여 그러한 물꼬를 틀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우를 속이고 싶을 때 우리는 물꼬를 틀는 사람 나도 모르게 편견과 차별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축복하는 그러한 열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자꾸 내 삶이 타락하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예배자로 살아가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하는 에덴 교회가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으면서 공급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받으면서 자꾸 다른 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마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과 소재물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혼합주의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떤 마음도 집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신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이 결국 가난 땅까지 왔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였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들이 급기야 지금까지도 2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시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아멘 지금까지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만드는데 그들이 이름을 붙인 신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식굿 식굿을 너희들의 왕이라고 너희들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굿이라는 신은 뭐냐면요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 태양을 딱 보면서 저 신은 식굿이라는 신인데 전쟁의 신이다 우리가 태양을 섬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기운이라는 신은 토성을 당신이 섬겼는데 이 토성은 재물의 신이다 그들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 태양은 식굿이고 저 토성은 기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저들을 저 별들을 보면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고 재물의 축복이 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별들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별 형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진짜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의 왕으로 별을 숭배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의 신에 빠져 있고 권력의 신에 빠져 있고 출세의 신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아픈 마음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혼합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신앙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세상의 신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잖아요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주일날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삶의 현장 6일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신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이 혼합신앙을 보면서 양다리 신앙을 보면서 아멘스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규하는 마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합신앙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혼합신앙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인데요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다메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26절 후반절에도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들은 다메색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별 형상을 머리에 쥐고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이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때 그거 지고 가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별 형상들은 그들을 길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와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찬양함으로 예배가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찬양과 경배의 그 감격이 생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아니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별신을 섬기지 않으면 농사가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별신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충분히 농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배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면 내 삶을 충분히 충분히 이끄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외침이 있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이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가면 세상에 다 빼앗기는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하는 자는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심 그 예배하는 자가 평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삶을 출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주일 하루 그것조차 은혜를 못 받으면 6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일날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6일이 있는 겁니다 주일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6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46주년 된 에덴 교회에 그렇게 많은, 더 많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주일날 다른 생각만 하면 빨리 예배를 좀 마치면 좀 어디 가서 놀기라도 할 텐데 내가 오늘 지금 여행 가야 되는데 좀 빨리 좀 마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6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덴 교회 46주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라 예배자로 주일날도 예배자로 6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